파이팅 네. X에 연결됐습니다. 양봉천수 2,000명. 다운을 사네크도 알았습니다. 뚫컷에 연결됐는데! 이 원석이 넘습니다! 장민구, X에 연결. X, 안쪽 싸워봅니다. 바운스 패스, 인사이더 이 원석. 도움을 했습니다. 하연기 인사이더 보겠습니다. 넓어서 옥슛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스 아는 덩시노 바패입니다. 원석이 원타! 오빠lerinion은 평 1등 승리에 할 수 있습니다. KT는 패스 5도 좋아했습니다. 이 사이드 마무리 안됐어요, 다시 잡아서 5점 반응합니다. 이 모습은 아버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김치려 선수가 저런 슛은 상당히 속도류 높아요. 그렇습니다. 대결이 만만치었습니다. 2분 45초 남았습니다. 2번 3개의 패스 5입니다. 팩패스 5입니다. 왼손 듬저갔대. 상대에 대한 집중 수비 이제 하윤기가 밀브를 돌아 봅니다 드래프트 1랑과는 맞대결에서 일단 이원석이 쭉 앞서는 곳이 있고 이번엔 이원석이죠 밀브를 받는다면 좀 멉니다 하윤기 아 아 망아냈어요 하윤기가 망아냈어요 이원석의 1버터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 재밌네요 하윤기 투입시키니까 바로 이원석을 옵수합니다 짧았습니다 이 마우스 앞처럼 피어나온 거를 마이너스 받고 자, 노루패스로 패스 연기하십니다. 하윤기 득점! 아, 모터의 3점에서 패스를 해주네요. 아, 좋습니다. 좁았어요. 네. 자, 인사이드 크로우입니다. 하윤기 득점! 안 cré지는 시한 것 같아요. 오, 오, 오! 円оops은 아유니game, 아유니 하윤기 득점! Representative이 형 Jeremy, 지금 내가 안들어갑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손으로 빼줬고 하윤기 이원석 3대 자존심당 이원석 톤 네 지금 우리의 배치가 볼만하네요 이제 하윤기가 올 수 있는 점 리허웃 거기에 별많는 지금 이 타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분은 놓쳤습니다 하윤기 마무리 할 시간 오오오 빅스 스프링 박베annen 기획 드럭을 또 맞는데 이미 날아오는 닥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밀고 들어와서 하융기에게 비었을 택표 시스템이 두개됐어요 네 해줘야 됩니다 아아! 아아! 손을 들어서 던져봤는데요. 아, 지금 4개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진짜 줘야 되는데, 왜 그렇다. 이제, 2자격대로 가면서 지금 6점째. 자, 박지원. 오실에서 한 대 안쪽으로, 좋은 타이밍! 아유 기득점! 저 주 선수가 언제 이렇게 선거를 맞춰봤는데? 그리고 돌팬스로 아유킹! 아유, 좋았습니다! 저 가서 할 수 있게 치겠네요. 잘 샀다가 다시 치겠어요. 아아... 아아... 이렇게 되면 아웃이 되네요. 네, 네네.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